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비다육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안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다육이들도 아주 엄청 울긋불긋 이뻐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찜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이쁜 나일락이 또 이렇게 색깔이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나일락이 있고 요아이도 다 가격은 2천원에 해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데려다 합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죠? 요런 아이들 2천원에 해드리고요. 또 여기 오팔리나가 몇 개 남아있는데요. 요런 아이도 2천원에 해드립니다. 오팔리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 금이 있습니다.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어우, 일주일 만에 요아이들이 아주 많이 변했네요. 색깔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쁘죠? 색깔이. 나일락이 들어와서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네,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두 포트, 아, 하나당 2천원에 해드리고요. 네, 요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하얀 분을 이쁘게 올리는 비안트입니다. 네, 하얀 분도 이쁘고요. 손톱이 이쁘는 아이죠? 손톱이. 진한, 아주 빨간 점을 찍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또 더 점점 묵으면 이 빨간 점이 까매지는데 아주 까매지면서 이렇게 물이 묵으면 그렇게 되는 아이죠. 네, 하얀 분을 바르는 비안트도 2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블루빈스죠? 블루빈스가 묵은 아이 봤는데요. 목대가 쭉 올라가가지고 송알송알 자구들이 붙어있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묵으면 그렇게 변하는 블루빈스입니다. 한 번 또 이런 아이도 길러보시고요. 2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도 르비앤네크리스입니다. 르비앤네크리스. 네, 르비앤네크리스도 2천원에 해드리고요. 오, 이쁘죠? 요 아이.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아주 얼큰이네요. 얼큰이. 8cm 풀분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아마빌레 한 개 있습니다. 5천원이고요. 네, 요기 샤마로 있고요. 샤마로. 또 여기 피치스 앤 크림이 물이 이쁘게 들었네요. 피치스 앤 크림. 네, 요 아이도 2천원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하얼랍니다. 하얼랴가 오, 라인 끝으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입술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오, 네. 하얼랴가 있고요. 2천원에 해드립니다. 네, 요기 원종 프리티가 아주 색깔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원종 프리티가 있고요. 2천원입니다.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기 또 요 아이가 천녀검입니다. 천녀검. 한참 요 아이가 동영종 아이라서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얀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네, 요 아이는 5천원에 집니다. 천녀검 5천원이고요. 여기 오견이, 오견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아주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네, 여름에는 아주 요 아이가 조금 힘들어했던 아인데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크고 있고 6천원에 해드립니다. 아, 5천원이네요. 5천원. 5천원에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네티지아인데요. 네티지아가 와, 사이즈가 엄청 좋은 네티지아가 이렇게 있고요. 목질화가 돼 있습니다. 완전 목질화가 돼 있는 이런 네티지아가 있고요. 큼직하죠, 사이즈. 엄청 크고 좋아요. 네, 요런 아이가 가격은 8천원에 해드립니다. 네, 8천원에 이렇게 있고요. 색깔이 점점 더 이뻐졌습니다. 지난주보다. 네, 오, 라인을 아주 빨간, 진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이쁘죠. 네, 살짝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노스 큰 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노스 큰 적. 네, 약간 노스 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8천원이고요. 와, 백봉 너무너무 이쁘죠? 네, 라인 끝으로 아주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이쁜 백봉이 이렇게 와 있고요. 가격은 6천원에 드립니다. 와, 이쁘죠, 요런 아이. 오, 너무 이쁘죠? 핑크 핑크하고요. 아주 하얀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백봉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6천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대빵 큽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게요. 우와, 저기 마디바는 아주 아주 마디바가 점점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요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15cm 이 정도 되고요. 요이 무근 아이는 무근 아이는 한 14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봉이 있고 6천원입니다. 와, 요 아이가 블랙 팩트라인데요. 네, 블랙 팩트라. 네, 엄청 얼굴이 많고 얼굴 수가 많고요. 네, 요 아이가 네, 피멍기로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피멍으로 네,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는 블랙 팩트라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15,000원이고요. 와, 이 마디바가 진짜 점점 더 멋져지는 것 같아요. 우와, 엄청 멋있네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 것 같고 우와, 네, 이게 무거워가지고요. 입장이 두툼하면서 매끈매끈하면서 우와, 빳빳해요. 아주 완전 빳빳하고요. 프릴도 너무 멋있게 잡혀있죠. 우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작품이네요. 완전 작품. 네, 이런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이고요. 네, 또 여기 청키가 있고요. 청키, 네, 청키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3,000원에 드립니다. 얼굴은 3도, 3도, 4도. 이 아이는 4도네요. 4도. 네, 청키가 묵으면 아주 빨간 식으로 아주 빨갛게, 찐한 빨강으로 분도 예쁘게 바르고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네, 이 아이는 13,000원에 드립니다. 와, 마디바가 15,000원짜리인데 너무 좋아요. 와,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프릴도 멋있고 네, 이런 마디바가 있고요. 와, 너무 예쁘죠. 얼굴이 2도짜리도 있네요. 얼굴 2도짜리. 이렇게 얼굴 2도짜리도 15,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짜리. 마디바가 있고 1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네, 아르제는 묵으면 아주 투명해지는데요. 이게 코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네,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얼굴 수는 이렇게 4도도 있고 네, 이런 아이는 5도인 것 같아요. 네, 5도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디바가 아르제가 있고 가격은 7,000원입니다. 네, 7,000원짜리 아르제고요. 네, 여기 비치우리대입니다. 비치우리대. 네, 동글동글 로제트가 너무나 이쁜. 비치우리대. 이 아이는 10,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파랑새죠. 파랑새. 오, 빨간새가 돼가고 있는 파랑새입니다. 완전 빨가죠. 우와, 진짜 이뻐요. 빨간새입니다. 네, 6,000원에 해드립니다. 와, 여기는 바이솔금이라고 합니다. 바이솔금. 네, 바이솔금인데 이렇게 금기가 있어요. 네, 빼곡하게. 15cm 보트인데 아주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2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2만원이고요. 이 아이가 또 그린이 니그마인데요. 코끝이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네, 샹그렐라랑도 비슷하게 생겼고 페르독트랑도 닮은 이런 그린이 니그마가 6,000원에 나와있습니다. 그린이 니그마 6,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네, 여기 청구용이 이렇게 있고요. 청구용. 청구용은 1,000원이고요. 청구용은 1,000원입니다. 네, 여기 펜지가 완전... 와,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핑크색으로. 너무 이쁘죠? 오, 어쩌면 이렇게 아주 손톱 끝이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쁘게 들었고요. 네, 이렇게. 와, 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머리수도 엄청 많아요. 머리수가, 이 아이 지금 철화가 풀렸는지 이렇게 머리수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데려다 한번 길러보시고요. 많은 애들입니다. 네, 여기는. 이 아이는 실... 뭐죠? 실비아, 실비아 철화입니다. 실비아 철화. 너무 이쁘죠? 실비아 철화. 색깔이 끝내주죠? 오, 핑크색의 실비아 철화. 네 개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실비아 철화. 오, 너무 이쁘죠? 핑크핑크. 네, 이렇게 생긴 실비아 철화. 2만 원의 애들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목지라가 돼 있습니다. 목지라가. 나무 목... 아, 목지라가 아니라 이렇게 통판으로 싹 갈라짐이 없이 이렇게 통판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비아 철화고요. 실비아 철화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대가. 네, 이 아이는 가격이 2만 원이고요. 네, 여기 네이첼 철화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애들입니다. 네이첼 철화가 있고요. 여기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엄청 이쁘죠? 색깔. 우와. 네, 이 아이 색깔 너무 너무 이쁘죠? 우와. 환상입니다. 네, 이 아이는 진짜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죠? 웨스트 레인보우는 다 좋아하시고요. 얼굴이 아주 건강해 보이는 얼굴 3두씩 돼 있습니다. 네, 얼굴이 엄청 큼직한 얼굴에 이렇게 3두로 돼 있는 큼직한 사이즈고요. 여기 지금 15cm 풀분에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가격 18,000원 애들입니다. 3개 있습니다. 네, 여기 마슨이 너무너무 핑크핑크하게 이쁘게 살짝 군도 바르고 너무 이쁜 이 마슨이 있고요. 마슨은 6,000원 애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뻐요. 마슨이.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죠? 핑크핑크 해가지고. 네, 이런 아이들 6,000원 애들입니다. 6,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크라시언 나이언이고요. 크라시언 나이언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싹 입장 끝에, 송입장부터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머리수도 꽤 많아요. 얼굴 수가 이렇게 많은 크라시언 나이언 군생이 2,000원 애들이고요. 네, 여기는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네, 브레이브가 아주 라인 끝으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오우. 브레이브는 이렇게 빨간 붓대에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큼직한 사이즈고요. 2,000원 애들입니다. 네, 거미줄 바이솔 2,000원이고요. 네, 거미줄 바이솔 2,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또 매직젠 골드가 2,000원입니다. 매직젠 골드. 오우, 핑크 노란색으로 아주 국화꽃처럼 점점 더 이뻐지고 있는 매직젠 골드. 네, 이 아이 2,000원이고요. 네, 여기 샤비아나 로즈도 아주 보라색이 진한, 아주 진한 보라색을 내고 있는. 네, 샤비아나 로즈입니다. 이 아이도 2,000원 애들이고요. 네, 얼굴 수는 다 이두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2,000원이고요. 네, 피어리스가 다 지금 판매가 됐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았고요. 피어리스 너무 이쁘죠? 네, 피어리스는 꼭 한번 이쁜 아이니까요. 길러보시고요. 네, 이 아이 2,000원 애들입니다. 네, 모닝듀도 너무나 이쁜 아이죠? 모닝듀도 2,000원 애들입니다. 네, 그레이스 바이솔 이 아이는 4,000원 애들입니다. 네, 그레이스 바이솔. 이렇게 코트 안에 얼굴이 엄청 깨곱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솜털도 보송보송하게 있고. 네, 그레이스 4,000원이고요. 네, 여기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 4,000원이고요. 네, 펜덴스가 있습니다. 아주 동글동글, 아주 묵은 펜덴스입니다. 2,000원 애들고요. 네, 여기 볼켄시 금도 2,000원 애들입니다. 볼켄시금.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또 데뷔가 색깔이 너무나 이쁜. 데뷔가 또 2,000원입니다. 이렇게. 데뷔가 있고요. 2,000원입니다. 데뷔는 여름에도 항상 보라패치를 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여기 또 피핀바이솔.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네, 따글따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붙여진 아이입니다. 네, 4,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미니마입니다. 미니마. 아주 떼끼끼끼끼도 굳어져 있는, 아주 층수도 촘촘하게 돼 있는 이런 미니마가 있고요. 가격은 만원씩에 돼 있습니다. 여기 보트는 12cm 보트에 꽉 차 있는 모습이고요. 네, 미니마 있고요. 또 여기 벤바디스. 네, 벤바디스가 이렇게 머릿수가 엄청 많은데요. 가격은 15,000원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벤바디스가 있고. 네, 수영은 아주, 이 수영은 아주 오목하게. 이렇게 동그란, 볼록 오목한 수영으로, 아주 예쁜 수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여기 데스메치아 몇 개 남아 있고요. 데스메치아가 점점 더 분을 바르고 예쁜 모습으로 있습니다. 데스메치아. 네, 점점 더 분을 뽀얗게 바르는 아이죠. 이 아이는 1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가 여름에도 빨간색을 유지해주는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수영이 멋있죠. 3도로 이렇게 딱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수영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수영으로 헤라가 있고. 15,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나나 후쿠미니가 12cm 포트인데 꽉 차있는 나나 후쿠미니가 있고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나나 후쿠미니가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빙산이죠. 빙산. 아주 뽀사시 개꽃을 올리면서 빨간 코끝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얼굴 수는 삼두도 있고 사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사두로 돼있네요. 여기 사두. 삼두사두로 돼있는 빙산은 18,000원입니다. 핑클루비는 지난주에 엄청 많았는데요. 다 판매가 되고 두 개 남았습니다. 네, 핑클루비 8,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원종 아모에나입니다. 와, 이쁘죠? 원종 아모에나가 아주 엄청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동글동글 로제트가 이쁘고 통통하고요. 살이 오른 아이입니다. 살이 올랐어요. 오, 뽀사시 분도 올리고 있고. 네, 원종 아모에나가 이렇게 4개 있고요. 12,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핑크드래곤입니다. 핑크드래곤.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해질입니다. 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원종 버거연입니다. 원종 버거연이 아주... 와, 이게 지금 동영종, 이 아이도 동영종 아이라서요. 물을 아주 싹 빨아들이니까요. 이 하트 모양이 더 통통해지면서 이뻐졌어요. 와, 이쁘죠? 오, 너무 이쁘게 아주 통통해졌는데요. 네, 이 아이는 원종 버거연이고 5,000원 해질입니다. 수영이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으로 싹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해주는 살짝 롱아나분에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꽃이 또 핑크색의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원종 버거연은 5,000원이고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퍼플 딜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15,000원에 분생입니다. 적심 분생인기는 한 것 같아요. 적심인 것 같습니다. 1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보라 공주입니다. 보라 공주가. 이 아이가 점점 더 보랏빛을 내면서 얼굴 수는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분질을 했습니다. 얼굴이 분질을 해가지고 여기도 분지하고 있고 우와 이게 3두로 분지하고 있네요. 얼굴을 분질을 하네요. 이렇게. 우와 얼굴 수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14cm포트인데요. 이렇게 꽉 차있고 여기도 지금 분지가 3두로 분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3두로 분지했습니다. 우와 분지를 이렇게 잘하네요. 이 아이는. 보라 공주가 있고요. 1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또 해리와슨 무지금입니다. 해리와슨 무지금. 약간의 금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해리와슨 무지금이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해리와슨 무지금은 6,000원이고요. 여기 이 아이가 잔이입니다. 잔이. 잔이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14cm포트인데요. 넘치고 있고요. 얼굴은 4두로 돼있는 아이가 있고 3두로 돼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15,000원이고요. 오 이 아이가 멕시코 미니마인데요. 오 따글 따글한 모습이 너무 예쁘죠. 우와 얼굴 수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멕시코 미니마 하나 있고 15,000원입니다. 여기는 을료심이 코끝이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렇게 예쁘게 코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밑에 목대는 이렇게 나무 목지라가 돼있는 이 을료심이 13,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애심이고요. 9,000원입니다. 애심은 9,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나나 후쿠미니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나나 후쿠미니가 있습니다. 12cm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나나 후쿠미니. 다산의 여왕이라서 이 아이 한번 꼭 길러보시고요. 12cm포트입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있죠. 10,000원에 해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레몬벨입니다. 레몬벨이 아주 12cm포트인데 이렇게 얼굴수는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파스텔철화같이 보입니다. 파스텔철화 오, 머릿속이 엄청 많죠? 네, 파스텔철화. 여기 한 개 있고요. 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파스텔철화 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천키입니다. 천키. 아주 보라보라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천키. 네,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적심자리는 안 보이고요. 한몸 자연군생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13,000원에 한 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핑크치솔송입니다. 핑크치솔송.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장 자체만도 꽃처럼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가 또 꽃이 피면 진짜 이쁘답니다. 오, 이 아이 한 번 더 길러보시고요. 핑크치솔송. 가격은 7,000원에 집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마드레 델슈죠. 오, 보라색 이쁜. 마드레 델슈.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입장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이는 아주 짧게,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오, 입장 끝은 이렇게 프릴기가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프릴이 멋있는 마드레 델슈고요. 두 개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집니다. 네, 여기는 개마옥입니다. 개마옥. 알이 이렇게 동글 동글하게 통통하게 있는 개마옥. 이 아이는 6,000원에 집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는 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노마입니다. 노마. 얼굴 4두짜리 노마가 있고요. 9,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얼굴 4두로 되어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 네, 이 아이는 10,000원 애들이고요. 네, 이 아이는 백카시스입니다. 백카시스. 네, 12,000원입니다. 백카시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목대에 이렇게 자구를 달아가지고요. 오, 여기 자구 뒤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목도리에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백카시스. 이 밑에 자구를 빙 불러서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네요, 이 아이. 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백카시스. 여왕이 12,000원 애들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